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어의 음음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음문 만드는 건요 보통은 이제 물음표를 붙여서 거의 그냥 의소소통이 해결되는데요 스페인어에서는 그냥 그렇게 물음표 붙이는 것이 공식 음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물음표를 붙여라 말로 할 때는 꼬리를 올려라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주어동사 위치를 바꾸는 것 이건 굉장히 영어적이죠 영어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어를 생략하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어동사를 바꾸고 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주어를 빼버릴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를 빼면 음음문이 저절로 된다 이런 얘기에요 하긴 뭐 아무것도 안하고 물음표만 붙여도 되니까 자 요게 스페인어에 음음문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인데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뭐냐면 물음표를 붙이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동사 위치를 바꿔라 요게 사실 진짜 음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빼버렸으니까 이거 원래 있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? 자 이게 스페인어의 음음문이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물음표를 붙여라 자 요걸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 읽어볼까요? tu eres goreano 자 음음문이 되면 tu eres goreano 하면서 음음문이 됩니다 물음표를 앞뒤에 붙인다는 어떤 신기한 사실 여러분 이게 뭐야 싶겠지만 그냥 앞뒤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조만간에 익숙해집니다 뭐 뒤에만 붙이고나 앞에만 붙였을 때는 뭐 의미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붙입니다 좌우로 마치 우리가 괄호 할 때 앞뒤로 괄호 이렇게 하듯이 앞뒤로 음음문 표시를 붙인다 자 요거는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전 세계 어떤 언어든 꼬리만 이렇게 올리면은 음음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어에서는 이게 공식 음음문입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어동사 위치를 바꿔라 tu eres goreano에서요 어떻게 됩니까? 바꾸면 eres tu 똑같이 코리아노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요 you are are you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대부분의 유럽어가 똑같은 이제 음음문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어동사 어술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주어를 생략했어요 애초에 eres 코리아노인데 이거를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앞뒤에 오른편 붙이면 끝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음음입니다 스페인어의 음음문은 정말 쉽다 맞죠?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다다다니는 우리 둘 다 나아가 지금 이렇게 말해